Q. 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것은 경험 안 해봤겠지만 그것은 진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. 애가 와서 엄마나 백점 맞았어, 아빠나 백점 맞았어 할때 백점 너 하나 하고 묻고 싶은 그거를 아니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그거 진짜 이를 악물고 또는 어떤 때는 저는 거의 집을 뛰쳐나가야 돼 그거를 안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데 집을 뛰쳐나갔다 와도 한 3시간쯤 있다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농담같이 묻는 때가 많다 에이 뭐 다 100점이지겠지 너네바너들 이렇게 해서 아니야 나만 100점이야 이 얘기를 들어야지만 안심이 되는 그거는 아 선생님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? 욕망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 다 그게 흘러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숙의 캠페인을 전개하자 그래서 100점 맞았다고 이야기할 때 너 말고 100점 몇 명이니 물어보지 않기 캠페인 우리 한번 하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